중통용 요요미씨 인간비타민 고속도로 아이유 그렇다네요 고속도로 아이유 리를 혜은이란 별명도 있어요? 아니 제가 이제 6살 때부터 혜은이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어요 6살 때? 네 6살 때 기억이 나요? 6살 때 기억이 나요 기억력은 안 좋지만 근데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빠도 가수지다 보니까 이제 아빠가 공연하러 가실 때 제가 따라 다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나온 음악이 제3항강교였거든요 근데 6살이 그 제3항강교 노래 가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여쭤봤죠 가수 누구냐고 충격먹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아빠가 혜은이라는 가수라고 그때부터 영상 찾아보고 노래 찾아 듣고 막 그랬어요 6살 때부터 6살 때 그런 영상이 있었군요 그렇죠 너무 내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죄송합니다 요요미씨 아버지가 이제 박혜관 선생님 네 맞아요 벌써 32년동안 경력이 와 정말 아빠는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같이 다니셨다는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영화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트로트 가서 한다고 할 때 아버지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예 반대했어요 아 진짜요? 아 아 이거 부모님도 그러셨는데 얼마나 힘든 길인지 뭐 알고 그러냐 이러면서 또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반대했었어요 반대하셨었고 지금은? 지금은 엄청 행복해하세요 완전 좋아하시겠다 자랑스러워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죠 아 두 분 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은수연씨는 어머니에게 네 흥과 끼를 아 요혜민씨는 아버지한테 네 진짜 유전이네요 우리 뭐 어제 과학시간